그러면은... 이거 다 넣어요?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거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. 3분의 1만 넣어줘. 스톱, 스톱, 스톱. 3분의 1 아직 안 됐는데? 안 됐어? 아까워. 1분분밖에 안 됐는데. 우리 아직 많이 남았어, 끼니가. 만두 들어갈게요. 우리 만두 많아서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 같이. 만두 몇 개씩 드실 겁니까? 사이좋게 농가요. 총 몇 개예요? 어? 총 몇 개 정도 돼요? 어, 많아. 우리 소담이는 만두보다는 국물 위주로? 둘 다요. 둘 다요? 근데 만두가 조금 터졌다. 국 먼저 먹어볼까? 국 먼저 먹어볼까? 맛있겠다. 우와. 짜지 않고. 진짜 딱 좋아요.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두 속만 나한테. 껍질을. 내가 여기다가. 그렇지? 와, 계란 이렇게 많이 주신 거냐, 저? 나도.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안 터지고 해. 만두피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안 터지니? 선배님이 잘 빚어 주신 거예요. 깨트려야 돼. 뜨거워서 혓바닥 호랑들이면 안 되니까. 그때 만두 다 안 먹길 잘한 것 같아. 이거 정말 만두피가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만두가 진짜.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담백해서 너무 좋아요. 응. 막 고기 많으면 사실 조금. 맛있네. 국물 더 있어, 소다만. 충분한 것 같아요. 많이 먹어야. 맛있다. 많이 일하자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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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. 일찍 오셨네요. 얼른 오세요. 일로, 일로. 아침은 먹었어? 식사는? 아직 안 먹었어. 아직 안 먹었어. 아, 진짜? 뭘 먹어야지, 그럼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밥 먹어야지, 밥 먹어야지. 네? 좀 있다. 있어? 만두국. 만두국이요? 여기 언니. 배추김치 좋아해요? 열무김치 좋아해요? 둘 다 좋아하네. 둘 다, 둘 다 줄게. 이거. 네가 저기 저 안에, 그러니까 방역. 싹 세상을 차려줘야지. 잘 오셨어요. 식사 다 하셨는데. 우리가 다 여기 보고 있을게. 식사하세요. 보고 계신다고요? 이렇게 앉아서요? 앉아서. 식사하세요, 식사. 네,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가자. 근데 우리 저기 부엌에서 쓰는 가위 어디 갔니? 언니야. 어? 나 가위 짐. 그러니까, 가위 찾고 있어, 지금. 가위가 없어? 부엌에서 쓰는 가위가. 그러면 저기 칼 조금 저기 해가지고. 여기서 그냥 조금 따가지고. 열무김치 진짜 맛있네요. 우리 담근 거야? 우리가 담근 거야, 우리가 담근 거야. 아니, 제가 방송 다 봤거든요. 그런데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. 아니, 오늘 일해야 될까? 수고하자. 심지어. 심지어. 수박이 나오게 됐는데.